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지금은 우리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. 참아 없이 두 분 들어보세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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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달근 겨울에도 여정히 알을 낳거든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 제 목소리를 한 번 읽을게요.